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캐스퍼의 등장으로 베뉴가 다시 부각이 되는 가운데 베뉴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달라질 얼굴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얼굴처럼 중심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그릴의 디자인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두터웠던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 디자인은 투싼이잖아? 이번에도 투싼 룩 디자인이 베뉴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될 현대차의 최상의 SUV 펠리세드에도 투싼 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출시될 베뉴 페이스리프트에 투싼 룩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소형급을 고려했을 때 디자인 부분은 충분히 괜찮은 편인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릴 디자인 때문에 그동안 아쉬웠습니다. 얇은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완전히 알 수 있죠. 수직으로 떨어지는 과감한 느낌은 크기가 작은 소형 SUV 베뉴를 웅장하게 보이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완성도는 풀체인지급 위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 같네요. 헤드램프의 구성과 디자인은 유사한 것이 확인되고요.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형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 디자인도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후면부의 핵심 디자인은 테일램프 디자인이죠. 테일램프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고요. 하단부 범퍼 형상과 리플렉터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까지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테일램프 디자인은 가로로 좀 더 넓은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요. 안정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테일램프가 점등된 모습은 기역자의 영상으로 안쪽까지 깊게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차량과 유사한 각도에서 비교해보면 서로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그래서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보면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귀여운 쪽은 기존 차량이고요. 날렵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되겠네요. 테일램프 쪽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안쪽으로 연결되는 얇은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최신 차량을 보면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죠. 어쩌면 베뉴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테일램프 사이의 디자인이 하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에 있어서 현대차 H의 알파벳을 좌우로 길게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범퍼의 디자인도 완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각지고 좀 더 날카로운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네요. 역삼각형 디자인의 번호판은 각진 네모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도 부드러운 디자인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베뉴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아봤습니다.